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의를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벽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예틀이 다 깨어지고 오직 말씀의 새틀이 갖춰져서 2, 3, 7시대 24세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하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음시대에 합당한 세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또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제도 예배를 성전해서 드렸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성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도 은혜가 많이 됐지만 어제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많은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예배 전에 반주 그 소리만 듣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 느에미야 8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느에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그동안 포로로 노예 생활로 예배 못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단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또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더 큰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설교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라는 말이 생길 만큼 많은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어쨌거나 진학을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로 심각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바로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완전 해방받고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접한 자라면 당연히 자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율법주의적인 바리세인의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이 바리세인의 시대는 율법의 본질을 놓친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 시대에는 이런 예틀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율법주의적인 예틀을 다 깨고 나중심적인 예틀을 다 깨고 이제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틀을 갖추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의 성취자 예수입니다. 본문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해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각종 규례를 덧붙여서 이것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말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출혁기 3장 18절에 어린 양 희생제사 들어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봉 16장 16절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본문 20절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율법을 그리고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 가운데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형제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단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착한 행시를 통하여 보금의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더 보금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형통한 말씀성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하고 올바른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순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이 안악산지 앞에서 거인들 앞에서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와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요? 여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다 불평 원망합니다. 말씀 없습니다. 모세는 말씀 붙잡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봐라.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코로나라는 큰 산 앞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정함으로 말씀 성취의 도구로 가장 선두에 쓰임받는 언약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으로 깨는 예틀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고 하셨는데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골라서 그것을 꼭 다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다 놓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단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버려야 할 예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러한 예틀을 과감히 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창세기 3장 세상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한 프로를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김수미가 나와서 연예인들을 유명인들을 밥 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완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야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나가니까 돈도 많이 벌겠지. 뭐 아쉬운 거 없겠지. 천만의 말씀 한번 보세요. 전부 가정 깨지고 빚이 수십억 수백억이고 다 밑빠진 독에 물붙게 그래서 절대 인간은 보고만이면 만족 없고 행복이 없고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세길 3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닮을 내가 체험하고 느낄 때 다이어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내 영혼육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기 3대 교구에서도 두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 제가 조문 예배를 인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가족분들이 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돌아오는데 그 집사님이 마스크를 세 개 딱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그게 몇 주 전입니다. 지금이야 마스크 줄을 안 서지만 그때만 해도 마스크 줄 쓰고 마스크 대란이었어요. 그 마스크를 주는데 얼마나 이게 주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던지 성도의 사랑 어떤 한 가정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영적 싸움을 많이 한 가정이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에 이제 부친상을 통해서 친정어머니 영접하고 형제들 가족들 다 영접하는 그러한 강단 말씀 성취의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축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시대에 걸맞는 24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의 예화를 들으셨는데 바로 이불변 응만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썩어집니다.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 4, 4, 1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시대에 합당한 말씀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세트를 갖춤으로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말씀 믿는 믿음 가지고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입맛대로 선택하는 예틀이 다 깨지고 이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는 24제자 되게 없어서 또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 중자 성도 랩런트위에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 그리고 1인 1교회와 333 기도회 그리고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예틀이 다 깨어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는 24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직분과 사액을 능히 감당하시게 부족하옵도록 축복하시고 그 가정도 축복하시며 모든 교육자 중육자 성도 랩런트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때에 더 영적 집중과 예배 은혜 속에서 복음 치유를 통하여 24제자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예배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이래는 교회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며 이제 333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긍위력이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이 한반도가 복음화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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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